신학도 목회자 손자 류지강,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TV조선 미스터 트롯이었다. 신학도 류지강, 그는 누구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류지강을 소개합니다. 1985년 8월 19일 생으로 36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입니다. 키 185cm, 78kg이며 별명은 미스터 트롯에서 얻은 동글저음, 버터왕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선곡 이후 이 별명이 고정처럼 따라다녔죠. 트리우스, 트롯계 테리우스, 류지강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 모델입니다. 2010년에는 미스터 월드 한국대표였으며 당시 저스트 원스를 불러 탤런트 부문 1위를 하였고, 독보적인 동글저음이 주무기로 팬텀 싱어 시즌1,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며 유명세를 얻었죠. 류지강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가수 류지강은 신학생? 그는 한세대학교 신학과 휴학생이며, 한때는 목회자를 꿈꿨던 신학생이었지만 트롯가스로 활동중인 지금은 잠시 휴학중입니다. 목동 에바다 선교교회에 출석중이며,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합니다. 다만 그가 다닌 한세대학교는 순보검재단의 학교입니다. 미스터 트롯 류지강 등과 작업한 조이풀 사운드. 조이풀 사운드 유 경곤 대표는 또 최근 미스터 트롯으로 화제가 된 류지강 씨와 함께 산상수훈, 죽게 나오라 등 앨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 대표는 류지강 씨와의 작업은 그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교회에 목동 에바다 선교교회를 다녀 2년이 돼 발매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산상수훈의 경우, 산상수훈 말씀을 토대로 감명받은 말씀과 느낀 부분을 가지고 만든 곡이다. 류지강 씨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 이후 지독교 방송에 나와 불러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류지강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슈퍼스타 K와 팬텀 싱어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류지강이 기회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며 그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36세로 류지강은 한세대학교 신학가 출신으로 지난 2009년 미스터 월드 코리아 대상을 수상, 2010년 제6회 미스터 월드 선발대회 탤런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죠. 또한 슈퍼스타 K3와 팬텀 싱어 등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지강은 과거 기독교 방송에서 배우가 꿈이었다 우연한 기회로 노래를 시작하게 됐다며 부모님께 효도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연예계를 들어갔다고 밝혔죠. 그는 지원자가 가장 많은 때 슈퍼스타 K 시즌3에 나갔다. 지원자가 230만명이었다. 거기서 24명 안에 들었다. 음악 전국자도 아니고 실력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목총 하나 갖고 나갔는데 가능성을 봐주신 것만으로 그 자리에 갔다는 것만으로 정말 너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회 후위증이 되게 크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부모님께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SBS 슈퍼 모델 대회를 나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 제가 키가 185인데 69kg까지 유지하며 탑7을 하고 회사를 만나게 됐다. 크리스천 기획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배우로 확실히 전향을 시켜주셨다. 뮤지컬 하면서 영화도 들어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유지강은 회사를 나올 때 또 막막함이 찾아왔다. 그때 JTBC 팬텀 싱어를 나가게 됐다. 12회에서 9회까지 나갔다. 1년 정도 공연을 다니며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그 다음에 극동방송에 가스펠 싱어를 나가고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 뒤로 X29와 로아 29를 알게 됐다고 백했습니다. 그는 방송 선교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다. 여태껏 연예계 훈련을 해오고 직업을 갖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연예계에 온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항상 주셨다. 또 하나님은 제 피부와 같은 분이다. 많은 분들이 호흡과 같다고 여러 표현을 해주시는데 호흡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런데 피부는 누가 스치면 보게 된다. 그래서 피부와 같은 분과 같다고 간증했습니다. 한편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부터 믿음 좋으신 분들이 멋있어 보였다며 제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문을 읽게 하셨다. 전혀 허세 안 부리고 자문을 백독 이상을 했다. 그래서 바로 들으면 자문 말씀인 줄 안다. 끝없는 겸손과 감소를 할 수 있는 제가 되는 것이 좌우명이었는데 이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진정 닮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 닮아가려 하는데 안 될 때가 많다.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류지강 전성기 안겨준 미스터트롯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트롯 열풍을 일으킨 총매제 TV조선 미스터트롯 열풍을 넘어 광풍에 이를 정도로 트롯 신드롬을 만들었던 미스터트롯에서 동굴 보이스와 부드러운 미소로 주목받은 류지강이 피인티와 만났습니다.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자주 얼굴을 비치는 류지강 바쁜 일상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동안 멈췄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열심히 해서 한 계단 더 올라가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고군분투증이다. 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드림 콘서트 트롯 무대에 선 그는 그때를 회사하며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지금까지 잘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며 복찬 소감을 전했죠. 매력적인 동굴 보이스를 자랑하는 그에게 본인 목소리에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물론이다. 가수에게 별명이 없다는 건 색깔이 없다는 건데 나만의 색을 알아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별명을 붙여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피했습니다. 모델에서 파페라 가수 그리고 트로트 가수까지 타병면에서 경험을 한 류지강 어떤 과정이었는지 물었다. 그는 당시 형편이 어려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했다. 그땐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나가자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과정들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내공이 쌓여 지금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하며 단단한 내면을 비췄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다른 분야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는 원래 연기자로 시작했었다. 연기는 도전이라기보단 기회가 온다면 잡고 싶은 분야인 것 같다. 기회된다면 정말 재미있게 연기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죠. 부드러운 외모와는 반대들은 다부진 몸을 자랑하는 그에게 몸매 관리에 대해 물었다.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한다. 원래 운동선수가 꿈이었을 정도로 운동을 정말 좋아한다. 형편이 어렵지만 않았다면 운동을 계속했을 것이다. 라며 운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뮤직왕 하면 떠오르는 미스터트롯 수식어는 뗄 수 없을 것입니다. 뮤직왕에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물었더니 인생 제일의 전성기를 준 프로그램이다. 모든 분이 다 알아봐주시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지방 행사 공연을 하면 아직도 트롯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걸 느낀다. 너무 감사하도록 답했죠.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그에게 미스터트롯 가수 중 친한 가수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레인보우 멤버 나태주 신인선 노지훈 김수찬과 가장 친하다 자주 본다며 우정을 바시했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에게 실제 성격은 어떤 편인지 물었더니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게으른 성격이다. 낙천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업계는 치열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잘 안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롤 모델로는 임창정과 남진을 꼽은 류지강 그는 어릴 적부터 임창정 선배님을 동경했다.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캐릭터이지 않나. 트롯계에선 남진 선배님을 존경한다. 여유로운 환경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관료도 잘 하셔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나 말하며 선배 가수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죠. 활동적인 그에게 취미가 뭔지 물었더니 운동, 게임과 강아지랑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물었더니 꾸준함이 좋다. 예전엔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컸는데 지금은 꾸준히 오래 가는 것이 좋다. 지금 생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 다만 많은 분이 내 노래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류지강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